일단 선생님은 기대 안 해, 오늘. 기대 안 하고 그냥 너네가 얼마나 열정적이고 이 노래를 좀 이해를 하고 너네가 얼만큼 준비해야 하는지 그거 위주로 볼게.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항상 얘기하지만 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표정만 잘해도 50 먹고 들어간다. 알지? 소율이가 아직 안 왔으니까 네 명 먼저 볼까? 네. 네. MR입니다. 네? MR이라고요? 네? MR입니다. 오 마이 갓. 몰랐어? 춤만 추는 줄 알았어? 아니, 사실 어제 새벽에 파트를 바꿔서. 바꿨어요, 저희는. 아니, 가수인데 노래를 해야지 지금 너네 댄스할 것도 아닌데. 자. 네. 노래해야 돼, 여기 작곡가님도. 그거 보러 오신 거야? 아, 그렇겠네. 사실 너무 당연한 건데 저희가 간과를 했던 부분이 처음에 투명소녀 때 너무 안무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아서 안무만큼은 철저히 하자는 마음이 노래까지 신경 써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게 했던 게 아닌가. 작곡가님은 생각을 못 했어요. 아, 예. 완전 좀 띵해 있었어요, 혼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되면 얘기해. 그러면 음악 틀어줄게. 네.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다. !